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죠. 여당은 개혁에 박차를 갈 진영을 구축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야당은 구제불능이다, 인사가 망사가 됐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먼저 네 분 패널들의 평가를 들어보겠는데 한 줄평을 하시면서 가장 잘한 인사 한 분, 가장 못한 인사 한 분을 꼽아주시고 또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나오신 장현주 부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할 줄 알고 마음을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저는 일단 한 줄로는 성동격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동격서라는 말씀 다 아시지만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치는 이런 거잖아요. 장미란이라는 역도 영웅을 내세워서 나머지 지금 왕차관들 내려보내는 거 이런 거 국민들에게 좀 감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인사였어요. 사실 이번 인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정말 맞습니다. 일단 장관 패싱 우려가 굉장히 있는 그런 차관들의 인사였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국정은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장관을 못 바꾸는 인사청문회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 장미란이라는 역도 영웅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이런 호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된 인사는 그래서 장미란 교수인 것 같고요. 솔직히 가장 잘못된 인사는 비서관들 다섯 분 내보낸 거 내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한 분만 뽑자면 인재개발원장님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이 앉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사자성으로는 일로매진. 한길로 쭉 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흔히 생각했던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당으로 보내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그냥 간다. 지금 그렇게 국정운영이 최우선이지 총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가장 잘된 인사 저는 통일부 장관 인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남북 교류라는 것에 방점을 둔 활동을 쭉 50년 이상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얻은 게 없다. 성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통일부가 새롭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김용호 장관 지명자의 이력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을 반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서관이 바로 차관으로 5명이나 간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문정부에서 청와대 정부라고 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아예 그냥 숨어서 부처를 장악하고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금지 의원은 어떻게 보십시오? 네. 저희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이걸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던데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게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되죠. 네. 직권 대통령의 몫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인사는 어쨌든 1년 차를 맞아가지고 기존에 조급함, 무능함이 만들어낸 용산의 파견 인사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공직사회를 전반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 위주로 한번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장관들은 뭐냐. 사실 장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갈래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그 장관들에 대한 인사 문제는 어쨌든 청문회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패싱을 하고 용산에서 파견한 비서관들급 차관을 통해서 국정과제들을 수행해보겠다. 이런 인식이라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잘된 인사가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된 인사가 뭘까. 의논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장미란 교수를 2차관으로 올린 것은 굉장히 잘한 인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장미란 교수가 어쨌든 역도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지속적으로 낸 분이고 그러니까 일과를 이룬 분이고 또 국민적인 호감도 많고 또 교수로서 체육과학 분야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39이라는 나이적인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고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잘못된 인사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하고 좀 반대인데 김용호 교수 같은 경우는 통일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의 미션을 수행하러 가시는 거 아닌가. 통일부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 미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성범 의원님. 우선 현실의 벽에 부딪힌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 인사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 두 명인데 장관급도 권영세 장관이 그만두겠다는 그 자리. 지역구 상임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당으로 그 한 자리.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와 만류에 따른 후속 인사. 두 자리밖에 없었다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장관들 인사를 과감하게 못하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정치평론가들이 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구인단이다. 사람이 없다. 다들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장관 맡았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해보면 저 안 합니다. 왜? 청문회 때문에 탈탈 틀리는데 우리 부인 집사람이 자식들이 며느리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는 질문은 그런 사람 말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인사권자가 보기에는 눈이 안 찰 테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선한 느낌은 분명히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을 전진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상 유지다. 시원한 맛은 없다.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사실은 전현주 경기들끼리 만나면 이 정부의 내각이 좀 왜 약하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이라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 없다 하니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한 인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장미란 씨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윤희 수영 선수가 했지만 차이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물러나오고 있어요. 장미란 씨는 보니까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체육 행정가로서 자신을 변신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잘한 인사로 보고 잘못한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ừ. 네. 네.